안녕하세요 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여러분들의 슈퍼히어로 이승호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캐스 제목은 고양이 때문에 환불하지 마세요 라는건데 자 고양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 어그로 끌려고 클릭하기 하려고 얘기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고 그것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의 그 명강의 중에 선생님 시그니처 강좌 시리즈가 3.5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많이들 알죠 그 3.5에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db3.5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에 ㄷ에 고양이가 들어가있는 이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한 문제만 있는게 아니고 요 고양이 보이시죠? 뭐 다음 고양이들 요런 귀여운 요 시리즈 고양이들 아이고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이 요 교재를 샀는데 아이고 교재에 지금 오류가 있다 교재를 교환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교환을 해서 받았는데 새 교재를 받았는데 또 고양이가 있어도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학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왜 설마 오타가 이게 고양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거는 그것도 한두 문제도 아니고 어 우연은 아니겠죠 그쵸? 선생님 이제 의도가 숨어있는건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누구야? 수학 강사일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잖아 일부러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왔는데 선생님 그 캐스트 중에서 옛날 캐스트 이제 1년 전 캐스트 찾아보면은 제목이 6구 이하 디귿 금지 6구 이하는 디귿 금지다 6구가 뭡니까? 69점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4점짜리만 틀리는게 아니라 3점짜리도 틀리니까 뭐 선택 틀릴 수도 있고 공통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69점과 홀수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70점 이상이 아니라 60점대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금지하노라 라고 선생님이 선포를 한거지 어느 단계에서? 딥이 3.5 단계에서는 물론 선생님이 그럼 이것만 하고 선생님 디귿은 야 풀지마 인생을 건 찍기를 하자 자 기영디은 보고 4번이냐 5번이냐 1번이냐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3점 끝나고 딥에 들어가시면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69 이하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3점을 벽에 딱 막혀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공부를 할 게 더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뭐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됐어 근데 뒤에가 사실은 이제 수업에서 더 비중이 더 커서 한 80% 정도를 막 디귿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영니은이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모르겠는데 기영니은은 니네 이거 너무 쉽잖아 뭐 대입하니까 대충 알지 넘어가고 자 디귿 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뭐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지 문제풀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이제 가려놓은 거고 요 기영니은 디귿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그 개념 강좌 개념 완성 강좌가 상세효과 3.5 수학 1 수학 2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긴 좀 어려운 문제들도 넣어놨어 근데 그거를 작은 버전으로 쪼개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해볼만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개념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어려운 거를 막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고양이 때문에 여러분들 환불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 환불한 학생 같은 경우에 환불이 아니라 교환했었죠 학생 같은 경우에 선생님한테 Q&A로 미리 물어보지 그랬어 그럼 내가 친절하게 답해줬을 텐데 자 근데 이 같은 맥락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또 강좌 컨텐츠의 스포일러 티저이기도 한 건데 자 작년 수능 10번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개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지만 4점 문제를 잘 풀려고 그러면은 이거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해석 근데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장을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아서 해석이 되나요? 단어도 모르고 문장 해석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문장을 많이 푼다고 되겠어?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이 컨텐츠를 새롭게 좀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쪼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려운 거 붙잡고 막 시간만 낭비하고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선생님 세 문제 풀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틀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컨텐츠들을 계속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게 PT라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가지고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암산 훈련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상승욕과 PT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만들었죠? 그죠? 선생님이 계속 이제 새로운 형식의 수업을 만들고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드다 리드 해서 세로로 보는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모바일 들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드 같은 개념 강좌 책 읽기 개념 강좌도 만들었고 뭐 파이널에는 파이널 카운트다운에서 D-1987654321 매일매일 무슨 공부할 수 있게 정해주는 그런 수업도 했었고요 뭐 조짐 문제를 이제 쪼개가지고 막 조져버린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올라가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것도 다 만들고 뭐 3.5나 DBDB나 다 계속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개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알아두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해석을 할 때 단어 또는 구문 단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장 있고 문단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요거까지 이제 다 되는 학생들은 96점 100점이 나와요 요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이 이제 1컷 정도가 나오고요 수월하게 된다는 얘기 했죠 이 문장 해석이 잘 되는 학생들은 3등급에서 2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3.5 단계에서 4등급, 3등급, 2등급에서 막 진동을 하거나 4등급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문장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3.5 수업에서는 이 문장 단위로 끊어서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는 걸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단어나 구문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이 5등급, 4등급 혹은 그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다 원점 선생님 그래도 원점은 압니다 형 컴바형이에요 근데 요거 수직선 위에 원점인데? 수직선 위에 점은 좌표평면의 원점하고 다른 거잖아 그런 이제 단어라던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거리 근데 두 점, P, Q 사이의 거리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구문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정의들이겠죠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지 아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다 그럼 수직선 상에서는 그 거리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가 교과서부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훈련이 쭉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는 반드시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00점 받는 쌉고수들이 이 문제 작년 수능 10번 문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시험장에서 이걸 딱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통째로 그냥 눈에 들어와요 통째로 휙 들어오면서 아 이거 수직선 운동 문제네 수직선 위에서 고양이가 막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 아 근데 속도 두 개가 보인다 속도 나왔으니까 뭐 적분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움직임 거리고 하는 거구나 움직임 거리고 하는 거니까 뭐 절대값 쳐서 적분하는 건데 두 점 사이 PQFT라고 했고 뭐 증가 감소 주면서 아 이거 뭐 조건 해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절대값 적분해서 그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뭐 그 기출에 나왔던 그거네 하면서 옛날 기출까지 떠올라 그거를 어느 정도에 하냐면은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 문제에서 거의 한 5초 사이에 그게 그냥 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전혀 안 나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한 1컷이나 뭐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막 몇 년도 몇 월 기출이고 내가 뭐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고 이거를 봤을 때 FT니까 여기서 뭐 차 함수를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빠르게 5초만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되면은 진짜 100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해봐야 뭐 96점 이런 거고 22번까지 다 맞히는데 이제 한 1컷에서 2컷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되냐면 순서대로는 안 읽는데 대충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띄엄띄엄 읽지만 걔네들을 조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제 문단 단위로 본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요 단위 요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아 덩어리로 보이면서 아 그래 FT가 뭐 증가감소 나왔으니까 아 요거 가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군 그 다음에 뭐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거네 그래서 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순서대로 문제를 하나하나 끊어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히는데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지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그냥 빼고 움직인 거리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단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은 이것만 바로 연습을 하게 되면 막 스킬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게 바로 문제가 빠르게 풀릴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게 여기까지가 되는 학생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되니까 자, 얘들아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띄엄띄엄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실전적으로 빠르게 푸는 부분만 강조해서 수업을 해도 1, 2, 3등급 학생들 3등급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 여기까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쏙쏙 그것만 뽑아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스킬이 되는 거지 실전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3.5의 벽에 만약에 부딪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띄엄띄엄 읽다 보면은 조건들을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거나 버퍼링이 걸린다는 거지 이게 이 8, 9, 10, 11, 12 그 번호 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이랑 똑같이 이거를 훈련하는 연습을 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빨리 푸는 방법, 스킬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아니면은 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먼저인 거예요 문장 단위 해석이 먼저인 거야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이거 V1T식을 보고서는 아 V1T를 보면 속도니까 수직선 상에서 점을 찍고 걔네들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을 움직이고 속도의 부호가 음수이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2차 함수 나왔으니까 뭐 1과 5, X절편에 따라서 T절편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면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얘를 리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기도 하고요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함수가 되기도 하고 얘와 얘를 빼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해져야 돼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문단단을 이렇게 툭툭툭 끊어가지고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한 거야? 6, 9, 2, 하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그냥 안 본다 이거죠 기역, 니은이라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문제를 천천히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띄엄띄엄 대충 읽어도 툭툭툭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VT만 놓고 봐봐 그럼 얘는 미분할 수 있고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 근데 움직인 거리 보니까 적분이겠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빼는 거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자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자마자 3초, 5초, 10초 만에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하나하나가 안 되면 문제를 풀 때 계속 꼬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속도 보자마자 어 이거 뭐 미분해볼까 하고 뭐 그래프니까 이상한 짓 하느라 뭐 3분, 5분 막 지나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뒤에 봤더니 어라 움직인 거리네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4등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것도 확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개념 강좌에서 하는 거고 선생님 수업에서는 기초개념공사 기초개념공사는 상승효과 교재 1공 끝내는데 3, 4일 정도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트 끝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단어 구문들에 대한 거를 배우고 일단 전체적인 맥락 배운 다음에 3.5 들어오셔가지고 요 문장 단위 해석을 하고 딥에서 문단까지 볼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가가지고는 문제 단위로 보면서 뭐 제대로 이해 못해도 시간 없으면 뭐 대충 찍어서라도 맞추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순서대로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5등급, 4등급이야 1등급 받고 싶지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5등급인데 1, 2등급처럼 공부를 하면 이것만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그럼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부터 빵꾸나는 거고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빵꾸빵꾸나는 거니까 다 이해는 되고 아는 것 같은데 약간 띄엄띄엄 알고 있던 게 시험장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구멍을 만들고 버퍼링을 만드니까 7번, 8번, 9번, 10번부터 털리기 시작하니까 멘탈이 나가고 시험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거를 작년에 이제 수능 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고 했고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발상, 아이디어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케일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다 알지 근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자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욕심낼 필요 없어요 지금 아직 3월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당장 3월 모의고사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6월 잘 봐야 되고 9월 잘 봐야 되고 수능 결국 잘 봐야 되잖아 그럼 아직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지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할 때 1, 2월 때는 기계공 충분히 반복하고 지금 3월부터 뭐 N수 시작한 학생들 혹은 고3들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다른 거 하다가 조져가지고 선생님한테 왔다 이런 사람들 일단은 기계공 반복하면서 이거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쪽 3.5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3, 4, 5월 달까지는 3.5까지만 진짜 확실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3.5 수학 1, 2, DB 3.5 여기까지 선생님이 어렵고 시간 많이 뺏는 것들은 확실하게 줄여주면서 아주 컴팩트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제 딥도 있으니까 그거는 6평 이후에 하시면 돼요 6평 반영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공부를 해라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괜히 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 되겠죠 기계공이나 PT 같은 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또 그 선생님이 이제 노베이스 전문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절반 이상이 선생님 수강생 절반 이상이 1, 2, 3등급이고 예전 캐스트에서도 그 데이터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요건 이제 약간의 그 스포일러이자 티저인 건데 문제를 풀 때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문장 단위, 구문 단위로 끊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중간중간에 이런 분기점들이 나눠지면서 아, X, Y, R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바로 못 구하니까 삼각함수의 성질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 그게 수능 1번, 2번, 3번 모든 문제를 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문장 해석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3점짜리 문제든, 4점짜리 문제든, 최고난도 문제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일단은 최근 기출 정확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것 가지고 선생님이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훈련이 다 되고 나면 아까처럼 뭐 문단, 문제의 단위로 해석이 된다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엔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만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제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과거 기출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해석도 정확히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풀 줄을 모르는데 굳이 과거 기출이나 엔제를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효율도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8번 같은 경우에도 사정전 수능 8번에 대한 거 뭐 문제는 지금 푸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 분기점이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은 뭐 이쪽만 할 줄 안다 그럼 다음 시험에 이쪽이 중요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틀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했는가 마지막 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했는가 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가 풀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의 상승욕과 함께 여러분들 라이즈, 라이즈 상승하고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꿈을 리얼, 라이즈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에 모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